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정철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 마지막 컨텐츠 OT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올해 강의 들어주시고 쌤 컨텐츠 활용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 행복하고 고마웠습니다. 시즌3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두첨입 모의고사 시즌3 OT 시작할게요. 먼저 컨셉은 고득점을 향한 최종 연습이고요. 수록된 컨텐츠 속에는 리뷰 교재라는 것이 있는데 학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시즌1,2에서 이런 게 있었어. 쌤, 이 모의고사는 도대체 몇 회 등급컵은 쓴 얼마입니까? 등급컵과 제작방식, 출제의도, 참고사항들은 수록된 봉투 모의고사 내에 들어있는 리뷰 교재가 있어. 리뷰 교재 머린말 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문의사항들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구성은 모의고사 10회 문제지와 정답 해설지 5회말 10개 실전 연습 그리고 리뷰 교재 한 권과 최종 점검 교재 한 권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시즌3에는 시즌1,2와 다르게 최종 점검 교재 한 권이 부교재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활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 먼저 모의고사 10회를 어느 시기에 시즌3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전 연습을 위한 도구인 거지 내가 지속성 있게 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모의고사만 풀어서는 이 시기에 불안감을 여러분들이 계속 안고 갈 수가 있어. 연습은 한 것 같은데 뭔가 정리는 안 된다는 그런 약간의 공허함 같은 것이 존재하거든. 모의고사만 풀 경우에. 그래서 샘이 제안하는 것은 모의고사를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할 때 함께 유형 정리를 병행해 주는 게 좋아. 좀 더 단단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 스스로가. 유형 정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건 자료 분석의 기술과 로직 엔제. 이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미 자분기를 상반기나 여름 시즌에 공부했던 친구는 이 자분기를 복습을 하면서 로직 엔제를 들어주면 되는 거야. 로직 엔제는 전범인 총정용 엔제이기 때문에 이것과 모의고사 10회를 병행하는 거지. 이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매일 모든 과목을 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모든 과목에서 모든 강사가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기억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수업을 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러 과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오랫동안 기억하기가 쉽지. 이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부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모든 과목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과목은 조금밖에 못하겠지. 근데 그게 훨씬 기억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각각의 과목을 새롭게 많은 걸 배우는 시기는 아닌 거니까. 기억을 유지하고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신다면 남은 기간 그렇게 해보길 제안드리고. 그래서 매일 생명과학을 한다란 전제하에 주 6일을 해봅시다. 주 6일 중에 3일은 로직엔제와 자분기와 같은 유형정리 수업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주제별로 정리를 해가는 거야. 그러면서 남은 3일은 주당 모의고사 3회 이상을 풀어보는 거야. 스탠다드한 방식을 제안하는 거야. 조금씩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면 돼. 그래서 주당 모의고사는 최소 3회 이상 소화를 해달라. 샘, 저는 자분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분기와 로직엔제 중에 뭘 해야 되나요? 로직엔제를 아셔야 돼요. 로직엔제가 좀 더 최신경에 반영이 된 거니까. 자분기를 저는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자분기는 로직엔제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복습하면서 병행을 하는 거지.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를 다 꼼꼼히 푸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 문제 읽고 시작점만 환기해 보는 거야. 샘이 강조했었던. 디테일한 풀이 과정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그치? 핵심문항의 경우에는 막전위, 근육, 유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디테일한 풀이 과정을 외워서 풀어서는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낯선 문제 만났을 때 적용이 안 되지. 우리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키웠던 사고력으로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시작점을 빨리 잡는 거지. 디테일한 풀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서 낯선 문제를 잘 푸는 것은 아니거든. 시작점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해. 그러려면 복습은 해야 돼. 근데 복습을 다 풀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 읽고 시작점, 문제 읽고 시작점. 그렇게 복습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지. 효율적으로. 로직앤제로 이 시기에는 유형정리를 꼭 해주면서 모의고사를 간다. 이 정도 반복이면 충분히 의미는 전달됐을 거야. 그럼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모의고사, 새로운 모의고사의 풀이는 새로운 모의고사의 풀이는 10월까지만 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11월로 넘어가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새로운 걸 풀잖아? 그럼 푼 걸 또 정리해야 되지? 그럼 공부량이 새로운 게 또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10월까지 가급적이면 하시라고. 새로운 걸 푸는 것. 11월부터는 그동안 내가 했던 것 중에 선별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 이제 수능까지 대략 2주가 남았기 때문에. 10월까지만 새로운 모의고사를 푸셔라. 그래서 시즌 3까지를 10월까지 하셔라. 쌤 저는 시즌 1, 2, 3를 하나도 안 풀었습니다. 시즌 1, 2, 3를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일부 친구들은 유형정리가 좀 일찍 끝나는 친구들은 유형정리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과탐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친구들은 1일 1실모를 해. 2일 1실모를 하든지 그렇게 좀 변형을 하시라고. 어쨌든 새로운 모의고사의 풀이와 연습은 10월까지 하시고 11월 1일부터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모의고사를 풀지 마시고 기존에 했던 걸 선별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마무리 점검. 이제 교재 이미지입니다. 큰 봉투 모의고사가 있어요. 시즌 1, 2를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안에 시즌 1, 2까지는 모의고사, 문제지와, 실무, 해설지, 그 다음에 OMR, 그리고 리뷰 교재. 리뷰 교재라고 하는 것은 모의고사 10회에 들어있는 200문제를 복습용으로 다시 주제별로, 단원별로 정리를 해준 거야. 1번부터 200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테마 정리집인 거지. 한 번 다시 정리하라고. 거기다 시즌 3에는 최종 점검 교재라는 부교재가 한 권 더 들어가 있는 거야. 최종 점검 교재는 마무리 학습법과 실전모의고사 활용법, 파트 1에는 올해 신상 기출, 3월부터 9월 평가원까지 들어가 있는 문제들. 올해 기출이 가장 중요한 기출이거든. 올해 기출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고, 점검한다는 건 풀어보면서 다시 기억을 돌이키고 원리적인 생각을 따져보는 거지. 그리고 파트 2에는 여러분들이 올해 6구 평가원과 올해 연결 교재에서 이것만은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선생님 연구실 연구원들과 함께 선별을 해가지고 최종 점검 실전문제라는 걸 제작했어. 부담가지 않게 문항소를 조절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손필기 솔루션을 파일로 올려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 최종 점검 교재는 언제 활용하면 되나요? 바로 11월 1일부터 수능 전까지 대략 2주가 남는데 그때 올해 신상 기출을 풀면서 아, 올해 이런 유형들이, 올해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볼까? 어쨌든 올해 기출에서 꽤 많은 부분이 수능에 반영이 되니까. 역대 기출 중에 가장 반영 비율이 높은 게 올해 기출인 거야, 어찌 됐든. 그리고 최종 점검 실전문제를 풀면서 아, 낯설지 않은 문제들이야.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들이야. 연결 교재 문제들, 또는 올해 기출 문제 중에 엄선한 문제를 조금만 손질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점, 낯선 문제의 시작점을 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괴란한 문제 없고 적당한 중킬러 수준의 문제야.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10월까지 새로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모의고사, 유형 정리 수업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면 11월에는 대략 2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시간적으로. 계속 쫓긴단 말이야. 그래서 11월에는 이 최종 점검 의제로 마무리를 가볍게 하시라는 거야. 시즌3 OT는 요정도로 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보면 현장이나 온라인상에서 상담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현장 친구들도 고민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글귀를 준비해 봤어요. 이 세상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고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그렇지는 않죠. 노력에 비례해서 결과가 멋지게 나오면 참 좋겠어. 그리고 꽤 많은 삶 속에서 또 꽤 다양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믿고 싶어하고 믿어왔어. 노력에 비례해서 결과는 좋아질 거라는 믿음. 근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나의 노력으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해. 그래서 자만에 빠지기도 하지. 또는 어떨 때는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탓을 하기도 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고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게 현실에서의 결과는 아니라고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게 나온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노력 다 안 하면서 결과가 좋게 나올 걸 기대해서는 안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건 분명해. 하지만 결과는 결과는 나의 일은 아닌 거야. 우리의 일은 아니라는 거지. 결과가 설령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못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특히 지금 9월 평가한 이유이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 있고 그리고 슬럼프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체력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어 있고 시험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잘 해오고 있고 현재까지 해온 대로 남은 기간에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올해 수능 마지막 컨텐츠다 보니까 작별 인사 비슷하게 되는데 올해 수능 잘 보실 겁니다. 멋지게 잘 보실 거고요. 꼭 올해 수능 마지막으로 해서 수능판을 꼭 떠나세요.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사시길 바래요. 꼭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멋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의미와 재미가 잘 어우러진 인생이 멋진 인생이랍니다. 의미와 재미가 잘 어우러진 멋진 인생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수능 대화 화이팅! 육 Haw